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비분양이 왔습니다 오늘 어제 왔던 사람에 이어서 좀 탐지를 나왔는데 여기도 일단 군장도 나오고 리엔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군장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양쪽에 여기 지금 구부라져 있는데 펴져 가지고 십자형으로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이런 벌레 같은데 양쪽으로 이쪽도 지금 구부라져 있는건데 양쪽으로 여기 있어서 그 가시 철망 있죠 철망 철조망 철조망 감는 놀이입니다 이게 혹시 보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아시면 될겁니다 기름통입니다 기름통 상태가 구멍이 났네요 수저인데 미군 수저인데 상태가 유독하네요 미군 거 더 쓰델이 올 쓰델이 있는데 이렇게 쇠도 있습니다 미군 숫자입니다 또 곡괭이 같습니다 형태가 배가 이거는 미군 거 같습니다 미군 거 이쪽이 떨떼 대한 게 나무가 썩어서 존줘진해야 이beitet 안쪽이 unk hous Once feed они 미궁께 맞습니다. 미궁꺼 중에 좀 요거보다 작은 곡괴가 있는데 이건 좀 크네요. 이런 형태도 미궁꺼입니다. 미궁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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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